자 그러면 선택, 확통,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확통을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지난 6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적 추정에서도 우리가 추출이라는 파트랑 추정이라는 파트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정은 항상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도 같은 거. 근데 추출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학생들은 꼭 연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습니다. 그게 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확률과 통계는 역시 계산하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오늘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역시 해설은 23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문항 해설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2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항분포가 횟수가 30회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때 익스펙테이션 x를 구하세요.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평균은 NP잖아. 그래서 30 곱하기 5분의 1 가서 정답은 6.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지금 직사각형으로 된 도로망이 있대.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 자 요렇게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갠가? 네 개네. 자 그때 요기 시작점이 A고 중간에 거쳐가는 점이 P고 여기가 B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공식 써도 되고 하나씩 세도 돼. 공식은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1칸을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요기에서만 딱 보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총 몇 칸을 가는 거야? 4칸을 가는 거고 같은 거 오른쪽으로 3개 위쪽으로 하나 간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하나 요렇게만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2개만큼 가는데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은 8가지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일일이 센다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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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고 여기서 몇 가지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여까지 가는 건 두 가지 얘네 둘을 더하면 되지 얘는 3 두 개 더하면 4 여기서 몇 가지 가는 거? 네 가지 여기서 몇 가지 가는 거? 네 가지 두 개 더하면 여덟 가지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8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사건이고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야? 공집합이 아니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좀 잡아내셔야 되는데 뭐냐면 얘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집합의 포항관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B가 A를 담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주어진 조건에 PA 교집합 B가 뜬 거야. PA 교집합 B는 결국 누구야? PA가 되겠죠. 그래서 PA의 값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분의 2 요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의 값이 10분의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PB의 값은 10분의 5 얘에서 얘 빼시면 얘에서 얘를 빼시면 되잖아. 그치?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PB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을 구하래. 그럼 얘는 뭐냐면 PB차집합 A가 되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요기 요기 요 부분. 걔는 B에서 A 빼면 됩니다. 그죠? PB에서 PA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 됐죠? 정답은 3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대부분의 지금 문제들을 보시면 뭐 선택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딱 한 문제만 어려웠고 지금 기하 같은 경우는 26번까지는 노멀하게 좀 오고 이제 27번부터 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26번 갑니다. 자 26번이 요거는 이제 통계에서 추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였죠. 그냥 정규분포였습니다. 그냥 정규분포였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26번은 지금 시험 점수가 확률변수 X가 되겠네. 시험 점수가 확률변수 X 그 놈의 정규분포가 나왔어. 평균이 68점 표준편차가 10 어우 표준편차가 10이면 정말 잘 된 시험이네. 그치? 자 그럴 때 이 수학시험에 응시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시험 점수 한 명의 시험 점수는 확률변수 X죠. 그 놈이 어떤 확률이냐면 55점 이상이고 78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가시면 돼?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표준화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준편차 10분의 55에서 68을 뺀 값보다 Z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분의 78에서 68을 뺀 값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3부터 Z가 1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3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우리는 0부터 1.3까지 확률을 구할게. 0부터 1.3이 거기 0.4032라고 되어 있고 0부터 1까지는 0.34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 하면 돼. 0.7445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26번까지는 쭉 워밍업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안 나온 게 원순열 같은 경우는 안 나왔죠. 중복순열도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항정리 파트 같은 경우도 원래 이 1.3번부터 26번까지 사이에 와야 되는데 이항정리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테마에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 향후에 저 뒤에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연속 확률분포에 관한 놈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 알았지? 항상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잖아.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X가 1,2,3,4 이렇게 표현이 되고 Y는 1,2,3,0,0,0,0,0,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순열입니다. 그냥 함수 나오면 중복 순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나오면 순열입니다.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7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6가지 3은 5가지 4는 4가지 굳이 7P4라는 공식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보여드린데 첫 번째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하는 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걸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을 것 같아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F2가 이래 오케이 F2는 일단 2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는 아무도 못 가 그죠? 2는 아무도 못 가 자 그럴 때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가 2의 배수가 된다. 아이고 2의 배수래요. 4의 배수가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2가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F1 곱하기 F3 곱하기 F4가 뭐가 되면돼? 2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2의 배수가 되면 짝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누가 있어? 짝수는 4하고 6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 F1, F3, F4가 4만 갖는 경우랑 6만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갖는 경우는 빼줘야지. 둘 다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 해보자. 자 일단 4만 갖는 경우 갑시다. 4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3가지. 그죠? 얘가 4야. 그럼 4 빼고 나머지 얘네 둘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총 5가지가 있죠? 5가지, 4가지. 그래서 여기서 60까지 나와. 그럼 6만 갖는 경우도 있지. 6도 얘네, 얘네, 얘네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건 4도 다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가지, 4가지 가시면 돼. 맞습니까? 근데 이제 4하고 6을 동시에 다 갖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가 돼? 3가지, 2가지가 되고 나머지 5가지가 가면 돼. 그래서 5가지래. 4가지. 그죠? 그래서 6, 4, 2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마냐? 자, 전체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얘네 둘을 더해서 얘 빼면 되잖아. 그쵸? 겹치는 경우니까. 120에서 24를 빼니까 96이 됩니다. 그러면 96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16이고, 얘하고 얘하고 4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이 35분의 4.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풀어도 돼. 우리가. 항상 보면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 풀이 방법은 홀수, 짝수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봐봐. 지금 4의 배수라는 얘기인데 2가 들어갔잖아. 4하고 6이 다 안 들어가면. 그냥 2의 배수로서 딱 끝나지. 그럼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여사건으로 풀 거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일단 F2는 2가 픽스가 돼 있어. 그쵸? 그럼 얘 빼고 나머지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였습니다. 거기서. 자, 나머지 F1, F3, F4가 몇에 배. 아니, 뭐가 되면? 홀수만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지. 홀수가 얼마야? 1, 3, 5, 7.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홀수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를 빼주시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사건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4, 4, 4 약분하시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0에서 6을 빼니까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6, 4, 24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정답은 35분의 4. 요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7번도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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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가지고 정리하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도. 자, 그 다음에 28번. 아, 그냥 28번은 너무너무 잘 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요거는 참 잘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쉬웠던 건 아, 지금 선택 과목들 보면 전부 다 28번이 다 좋은 문제들이야. 28번만. 근데 28번의 안타까운 점은 뭐야? 객관식이라는 점이야.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일부러 평가원이 이렇게 28번에다가 이런 좋은 문제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왜? 정답률 높이려고. 그래서 아, 우리 지금 정답률이 높아졌으니까 시험이 쉬웠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강조하려고 내가 볼 땐 그렇게 된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28번. 물론 우리 선택 확통 아이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8번 문제가 항상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죠. 케이스 분류하셔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주머니에는 지금 1하고 2하고 3만 들어있고 b라는 주머니에는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들어있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활용해서 3의 배수가 되면 오케이. 자, 3의 배수가 될 확률은 얼마지? 3분의 1이고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2.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가셔야 돼. 근데 3의 배수가 되면 a에서 두 개를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두 개를 꺼낸대. 자, 그럴 때 다시 꺼낸 다음에 넣는 거야. 알겠니? 근데 뭐 하냐면 그 두 수의 차를 기록하고 넣는대. 자, 그럴 때 이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개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끝.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확률변수 x가 뭐야? 어, 꺼낸 두 수의 차야. 그럼 꺼낸 두 수의 차가 a에서는 몇이 나올 수 있어? 1이 나오는 경우랑 2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 b에서는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a에서 확률변수 x가 1이 되는 경우는 일단 a니까 3분의 1 가셔야 되고 1이 되려면 1, 2, 2, 3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9분의 2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x가 1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가 되는 경우는 a라는 주머니였으니까 3분의 1이고 이거 그냥 3 컨비네이션이니까 3으로 하겠습니다. 3분의 2가 되는 경우는 1하고 3 한 가지밖에 없죠.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주머니에서는 우리 확률변수 x가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가 되겠네. 자, 먼저 확률변수 x가 1이 되는 경우는 어쨌든 b니까 3의 배수가 아님으로 3분의 2를 곱하셔야 되고 자, 먼저 4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돼. 그죠? 그럼 6분의 확률변수 x가 1이 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그죠?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3이니까 어... 3분의니까 9분의 3 이렇게 만들어요. 어차피 9분의니까 다 9분의 로 그냥 통분한 거야. 선생님이 다. 자, 그 다음에 확률변수 x가 2인 경우는 3분의 2 곱하기 얘도 6분의 x가 확률변수가 2가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9분의 2가 되고 자, 마지막에는 얘가 3분의 2가 되고 6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다 9분의 머시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린 누굴 찾는 거야? 이산확률분포표를 만들면 되잖아.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이산확률분포표를 만들어주시면 된다. 자, 얘는 확률변수 x가 x1 확률이야. 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고 걔는 당연히 1일 겁니다. 자, 확률변수 x가 1이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9분의 5 확률변수 x가 2가 되는 경우는 9분의 3 그 다음에 9분의 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이제 x바가 2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개를 더 뽑았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평균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1, 3, 2, 2, 3, 1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겠네. 그럼 구하면 돼. 자, 1, 3은 9분의 5 곱하기 9분의 1이고 2, 2는 9분의 3 곱하기 9분의 3이고 3, 1은 9분의 1 곱하기 9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9, 9 81분의 19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81분의 19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출을 통해서 x바에 대한 놈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 항상 확률변수 x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정답은 81분의 19였습니다. 5번이었네. 자, 그 다음 이제 주관식으로 드디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자, 29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이것도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카드 뒤집는 거 자, 지금 앞면에 문자 A가 있고 뒷면에 문자 B가 있는 카드가 한 장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카드와 동전 한 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 동전 두 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면 자, 첫 번째 얘부터 가자. 자, 먼저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부터 가자. 얘는 동전 두 개 중에 두 개 다 앞면이 나와야 되므로 2분의 1의 제곱을 가시면 돼. 그래서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럼 앞면이 0번 또는 한 번 나올 확률은 당연히 여사건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는데. 그죠? 자, 그럴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면 카드를 한 번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네. 근데 얘가 나오면 안 뒤집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단 동전이 나왔으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겠네. 이걸 다섯 번 시행할 때 지금 현재 A만 앞으로 돼 있어.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누가 나와야 돼? B가 나오려면 몇 번 뒤집어야 돼? 홀수번 뒤집어야지. 결국 결국 앞면이 2가 되는 경우가 홀수번 나와야 돼. 그 홀수번이니까 당연히 한 번 되는 경우 세 번 되는 경우 다섯 번 되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로 나눠서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다섯 번 중에서 한 번이야. 누가? 앞면이 두 번이. 그러니까 얼마가 돼?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한 번. 그럼 나머지 4분의 3이라는 확률은 네 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네. 괜찮아. 자,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4의 5제곱이니까 1024 2의 10제곱입니다. 자, 2의 10제곱분에 5 곱하기 81이야. 그러니까 81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405. 어차피 이건 계산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 나오는 경우는 다섯 번 중에 세 번 4분의 1이 세 번 나오고 나머지 4분의 3은 두 번 나오셔야 돼. 그럼 역시 똑같이 분모는 2의 10제곱분에 9하고 10을 곱하니까 90.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은 다섯 번 중에 다섯 번 4분의 1이 나오셔야 돼. 그래서 얘는 얘는 2의 10제곱분에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이 모든 확률이 P일 때 128 곱하기 P 128은 2의 7제곱 곱하기 지금 현재 2의 10제곱분에 얘네를 다 더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얼마냐면 496이다. 자,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8이 되고 얘는 약분하시면 86, 48 826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62가지 요렇게 가시면 돼. 62가지래. 62가 답이 됩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도 역시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았었다가 또 나왔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안 나오는 대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출제가 됐었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왜 독립시행의 확률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잘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게 요런 포인트들을 지금 잘 출제를 하셨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그 부분 부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단어를 다시 한 번 쭉 훑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딱딱딱 풀리는 거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요 정도만 봐도 확률과 통계는 충분히 교과과정 내에서 다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걸 딱 풀면서 느낌이 온 게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 왜 중복조합 안 나와?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문제가 중복조합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이 다 곳곳에 잘 출제를 하고 계신 거야. 지금 갑시다. 마지막 30번 자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딱 물어볼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자연수니까 홀짝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자 선생님이 이 중복조합 문제에서 홀수는 무조건 2a 더하기 1로 놓으시고 짝수는 무조건 2b 더하기 2로 놓으라고 말씀드렸어. 왜? 이유는 하나야. 0을 집어넣었을 때 1, 3, 5, 7, 9 0을 집어넣었을 때 2, 4, 6, 8, 10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복조합 공식인 이 n, h, r을 쓰려면 결국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잖아. 결국 이 n개가 예를 들어서 3, h, 5라는 식은 뭐냐면 서로 다른 a하고 b하고 c를 합쳐서 5개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5, 0, 0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중복조합인 거잖아. 그래서 0, 0이 들어갈 수 있는 즉 의미 아닌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중복조합이 나오면 홀수짝수일 경우에 2a 플러스 1과 2b 플러스 1으로 해서 a, b 대신에 의미 아닌 정수로 가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홀수짝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은 거고 자 가조건을 보니까 가조건에 a도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고 c는 b보다 크거나 같고 d는 c보다 크거나 같고 d는 13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 1이 없어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원래 이것만 딱 보시면 뭐 해야 돼? 1부터 13까지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몇 개 뽑는 거야? 그렇지. 4개 뽑으면 돼. 그럼 답은 13h4 가시면 돼. 아니지. 4h13 그치? 서로 다른 13개 중에서 13h4 이렇게 가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조건이 나와있어. 나 조건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a 곱하기 d가 홀수래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짝수래 자 그럼 이미 다 나온 거야. 아니 두 개를 곱해서 홀수라는 얘기는 뭐야?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 이건 픽스 그죠? 근데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 두 개 다 홀수가 되는 경우랑 두 개 다 짝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 아 그러면 뭐 사실 어렵지 않았어. 자 a a도 홀수 b도 홀수 c도 홀수 d도 홀수가 되는 거 a b c d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홀수니까 a를 이렇게 만들면 돼. 어떻게? 2a 더하기 1 b는 2b 더하기 1 c는 2c 더하기 1 d는 2d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large a,b,c,d 대신에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a,b,c,d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근데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좀 있다가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긴 할 거야. 자 그럼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0부터 집어넣을 수 있지? 왜냐면 0 집어넣으면 1이 된다 그랬잖아.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무조건 1부터니까 맥시멈은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 6까지밖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7을 집어넣는 순간 15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이게 왜 만족하냐면 얘가 0,0,0,0도 가능하지만 0,1,0 이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갖고 있어요. 0,1,0 이렇게 되면 a,b,c,d의 순서가 달라지니까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으면 돼. 0부터 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것도 가르쳐 드렸는데 자 nh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이 n-1과 r 중에서 둘 중 작은 거 적으면 돼. 둘 중 작은 걸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빼니까 6이잖아. 그럼 6하고 4 중에 작은 거니까 10컨비네이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컨비네이션 4는 얼마냐면 210가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 이거를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풀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 자 봐봐. 이렇게 끊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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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x라는 놈을 a-1이라는 놈으로 놓고 y라는 놈을 b-a라는 놈으로 놓고 z라는 놈을 c-b라는 놈으로 놓고 그 다음에 w라는 놈을 d-c라는 놈을 놓고 그 다음에 t라는 놈을 13-t 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거는 싹 다 더하면 뭐가 돼? 좌변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t 그 값이 12가 되는데 잠깐만 야 얘 홀수잖아. 홀수에서 홀수 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얼마가 돼? 아니 짝수잖아. 야 생각해봐. 얘가 얘가 홀수 3이고 얘가 1이면 2가 되고 얘가 5고 1이 되면 4가 되고 얘가 7이고 1이 되면 6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a, b, c, d가 다 홀수잖아. 홀수에서 홀수를 빼면 무조건 짝수 짝수라고 하면 뭐 0은 안 들어가지만 얘는 0도 들어가는 거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럼 얘는 다 가능해. 그치? 근데 봐봐. 야 여기서 12, 0, 0, 0은 가능하지만 11, 1은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얘가 11이 되는 순간 여기가 11이 되면 얘가 누가 돼야 돼? a가 1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 몇 개씩 집어넣어야 돼? 두 개씩 여섯 번을 넣으시면 돼. 두 개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소분해서 그냥 여섯 개를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집어넣을 때 몇 개 집어넣는 거야? 여섯 개 집어넣는 거야. 6, 0, 0, 0, 0, 0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럼 5, 1, 0, 0, 0은 실제로 5니까 10개가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어려워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 이거는 내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야? 결국에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여섯 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하나 빼니까 4고 더하기 6 하니까 10컴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똑같네. 정확하게. 그래서 오케이 21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바로 210까지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홀홀홀홀 여기서 210까지 나왔습니다. 됐니? 자, 이제 두 번째 홀홀 홀짝짝홀 이 경우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어렵지는 않았는데 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근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자, 얘는 홀 짝 짝 홀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은 역시 2 라지 A 더하기 1 가시고 B의 값은 2 라지 B 더하기 2 가시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2 라지 C 더하기 2 D의 값은 2 라지 D 더하기 1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당연히 우리 모두 다 0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0 근데 만약에 야, 지금 여기 A하고 D 라지 A하고 라지 D는 6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C하고 B도 6이 가능한데 C하고 B가 6이 집어넣으면 14니까 안 되지? 애초에 6을 빼야 돼. 5까지 밖에 안 돼. 그래야지 5를 집어넣어야지. 12, 5를 집어넣으면 11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5까지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하나 빼니까 5 더하기 4니까 9컴비네이션 4가 될 거야. 9컴비네이션 4 계산하시면 126가지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랑 똑같이 정리하면 얘네를 똑같이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T가 1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선생님이 X가 1-A Y는 B-A Z는 C-B W는 D-C T는 13-D 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A의 값은 홀수니까 얘는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B가 짝수였지. 짝수에서 홀수 빼면 얼마야?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는 1이야.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C도 누구야? C가 누구냐면 짝수고 B는 짝수야.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D가 누구였어? 짝수. C가 홀수였으니까 D가 홀수, C가 짝수였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 홀수, 홀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Y하고 W는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얘도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더하기 W 다시 더하기 T가 지금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아까 10, 0, 0, 0은 가능하지만 9, 1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두 개씩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씩 다섯 번을 집어넣는다. 두 개씩 소분해 놓는 거야. 그렇지? 한 번 넣을 때마다 두 개씩 넣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다섯 개. 하나 빼니까 4, 9, 컨비네이션 4가 된다. 그래서 126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 홀홀짝짝 되는 거 126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는 336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30번은 정확하게 중복 조합에 관한 딱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네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뒤에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경우의 수를 마련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문항들이 중요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 된 방향에 대해서 잘 알려준 시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우리 니네 하나씩 세기하는 경우의 수 문제 잘 낼 거야 많이 낼 거야 그러니까 대비해 라는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풍겨주셨고 그 내용들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좀 많이 연계가 됐었으면서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기출 강좌들 있죠 그 기출 강좌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꼭 정리하시고 제발 우리 확통러들 공부 좀 합시다. 알겠죠? 공부하시면 이 확통에 관한 여덟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리낌 없이 다 맞을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등급컷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내가 지금 구평에서 틀렸던 것들 공통과목에서 수원수투 각각 11개씩 나왔는데 그 공통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뭐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그런 플랜을 잘 세워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10월달 마지막 학평 10월 한 12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월 마지막 합평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 잘하셔서 마지막 시험 한번 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